자 계속해서 양띠 6월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천대축 나왔습니다 양띠분들은 6월에 산천대축 초요라고 하는 괴사가 나왔고요 산천대축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산 아래에 하늘이 있다 그런 뜻이고 이게 초요면 제일 아래에 있는 효거든요 위에 있는 막혀있는 흐름이 너무 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이 바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산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인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의 힘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산천대축은 일단 모은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스펙을 쌓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어떤 하늘에 좋은 것이 산으로 내려오니까 생명이 자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이번 달에는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보다 탄탄하게 올라가시면 되세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세요 어떤 회사를 목표로 두고 있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는다 그거 6월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전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큰 돈이 하나 들어올 게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큰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애정 부분에서 또 관심이 크시죠 저희 양띠분들 양띠분들 애정은 예전하고 다릅니다 아주 성실한 연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소극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돼요 그리고 이번 달 두통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지역 타로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양띠분들 주역 타로카드로 흐름 보겠습니다 조사 포기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마지막은 양띠분들 주역 타로카드로 흐름을 부르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양띠분들 주역을 확인되어 있습니다 양띠분들 주역 타로카드로 흐름을 받게 되세요 보기 바탕으로 Told industry 2.5번에 도움을 앞Ol accident 네. 양띠분들 주역 타로카드 흐름 나왔습니다. 지금 선천대축의 효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괴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 뭔가를 노력을 하시고 정진을 하셔야 되는 흐름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다. 화지진이라는 이 괴처럼 시간이 걸리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목표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찝으신 거예요.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목표가 그 목표가 맞습니다. 가고자 하는 회사라던가 가고자 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애정운으로 지금 갈고하고 있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방향성은 맞으세요. 그리고 주중에 6월 15일 근처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어요. 그 깜짝 놀랄만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결심한 어떤 액션이 있어요. 결심한 액션이 있고 그 결심했던 일에 대해서 본인이 물어뜯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마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운은 좀 크게 들어올 것 같고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나는 싫어요. 나는 노예요. 이렇게 강하게 yes, no 중에서 no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잘 안 되셨던 분들 그분들은 6월 20일에서 22일 사이 그러니까 하순경이죠. 이때 해결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답답했던 상황들이 이때 풀리는 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본인은 현재 보살펴주는 수호천사 중에서 가장 급이 높으신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상님도 지금 양띠분들 편에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일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문제들이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동안 일단 흐름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안 풀렸던 일이 풀리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게 6월 하순경이고 또는 두 번째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또 두 번째로 노력을 해야 될 목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 고비를 견디셔야 되고요. 아마 시험이나 취업에 관계된 일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조언을 두 가지를 뽑아 봤는데요. 조언 카드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이동운이 강하진 않아요. 양띠분들 모두 6월에는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조직에서 남아서 안에 있는 조직 문제들을 계속 부딪혀 가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풀리지 않아서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쉬고 계신 양띠분들이 계시다면 재취업 활동 계속 하셔야 됩니다. 놓으시면 안 돼요. 6월에 기회 들어옵니다. 6월에 컨택 들어와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이런 부분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힘이 강한 곳으로 가실 거예요. 힘이 강한 곳으로 끌려가실 것 같은데 촉이 들어오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양띠분들 힘내시고 6월에는 사랑도 일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